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음흉하고 음침하고 거기다 찌질하기까지 한 그런 거지같은 인간들 정말 적응이 안됩니다. 아무튼 데리고 왔어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나랑 결혼식 딱 두 달 남기고 그런 난 몰래 전여친 찾아가 들이댄 남친 보니까 걔 오지게 까이고 온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? 끌 끌 끌 그래서 결혼할 건가? 아이고 그지같네 원제 결혼 두 달 전인데 저 몰래 전여친을 만나고 왔습니다. 저랑 예비 신랑은 결혼을 앞두고 지금 동거를 하는 중이구요. 결혼 준비 모두 다 마친 상태입니다. 날짜는 12월 14일 이제 딱 두 달 남은 상태죠. 사실 저희는 연애를 해오면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서로 거리낌 없이 엄청 편하게 오픈하고 이야기했어요. 저도 지금의 이 예비 남편이 첫 남자가 아니듯 남친 역시 저를 만나기 전 만났던 전여친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세 번 정도 했었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그 전여친들 대부분을 비난하고 욕하곤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되게 흥분하고 욕을 하던 여자가 한 명 있어요. 이 남자 평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. 셋 중에서 개를 제일 짧게 만났지만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진짜 미친 또라이거든. 성격 완전 거짓같고 까탈스러워서 매일매일 사람 피를 바짝 말렸다고. 지가 뭐 얼굴이랑 몸매만 이쁘지 인성은 개차반이었거든. 등등등. 예전에 헤어졌는데도 계속 욕을 하던 그런 여친이요. 솔직히 아우 이거 좀 오바하는 거 아닌가 싶긴 했지만 그냥 두 사람 사귈 때 기억이 진짜 안 좋았나 보다 이러고 별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. 최근에 이 남자가 지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되게 늦은 시간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. 이날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뻗어서 잤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옷 좀 정리해주고 자야지 싶어서 누웠는데 그 타이밍에 남친 폰이 진동을 해요. 문자가 왔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. 보게 됐는데 이름이 수연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여자가 야 니가 하도 연락하고 징징돼서 나 진짜 마지막으로 나간 거야. 그 결혼 어플 거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어쨌든 오늘 즐거웠고 잘 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. 진짜 이 거지같은 배신감에 밤새 잠도 못자고 아침이 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도 빼박이거든 자포자기합니다. 미안해 그 전여친 만나고 온 거야 이러면서 다 실토를 했어요. 그것도 지가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여자 말입니다. 가끔씩 안부차 연락을 했었는데 이 여자가 자꾸 만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번 나갔다 온 거다 이러는데 그런데 여자가 보낸 문자를 보면 이거랑 내용이 정반대거든요. 그리고 촉이라 그러죠. 제가 봐도 그래요.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매달리듯 연락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여자도 억지로 한번 나와준 거 같아요. 여하튼 너무 빡쳐가지고 야 너 이거 명백한 바람이다 이러면서 결혼 어플 기세로 난리를 치니까 야 나는 너밖에 없는데 그게 있잖아 이제 결혼이 코앞이니까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실수한 거야 이러면서 지금도 계속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. 아니 이해가 안되네. 자기 마음에서 전여친이 다 지워지질 않았는데 도대체 왜 저하고 결혼 준비를 했던 걸까요? 게다가 우리가 그냥 연인도 아니야 이제 슬슬 결혼 낫자도 임박해오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건지 이런 남자 평생 믿고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. 차라리 결혼식이 아직 한참 남은 거라면 그냥 쉽게 파혼할 것 같은데 신혼여행에다 창첩장에다 지금 다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.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이걸 고민하다니. 아무튼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지금 이딴 게 질문이야? 결혼식 두 시간 전이라도 엎어야지. 아니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미친 일인데 파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? 그래요. 그냥 결혼하세요. 2번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얼굴 몸매 이뻤다 이렇게 말하는가 봐요. 이거 욕을 하는 이유가 뻔해. 지갑 뻥 까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말이지.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보다 너무나 잘난 여자라 옆에서 비위 맞춰주는 게 힘들어서 헤어진 거거나. 쓴이도 알고 있잖아요. 진짜 정렘이 떨어진 전 여친 전 남친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 말이지. 너 이대로 결혼하면 이제 더욱 더 철저히 몰래 연락할 겁니다. 물론 들이대는 거겠지만. 남자가 아니지. 그냥 성별을 떠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은 진심 거지같은 찌질한 것들이라고. 자기 전 연인들 욕 뒤지게 할 땐 언제고. 송호함 봐봐. 다시 만나고 싶은 거면서. 갓질을 못하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는 걸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개찌질이라고. 이런 거랑 살 수 있겠어? 3번.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하면 또 수연이한테 불쌍한 척 연락할 거다. 두고 봐라. 끌 끌. 4번. 쓴이 이것만 명심하세요. 이런 미친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쓴이 너는 그 전 여친 다음인 거를 인정하고 결혼하는 거예요. 즉 세컨드 말이야. 저 자식 저거 전 여친이 받아줬잖아. 그럼 지가 먼저 파혼하자 했을 거야. 아니 쓴이. 그 전 여친이 보낸 문자 보고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? 내가 갖기는 짜치지만 심심할 때 시간이나 때우는 심심풀이용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쓴이는 겨우 그 정도 존재한테 매달려 결혼하는 그런 남자의 미친 여자밖에 더 되겠냐고요. 안 그래요? 남미세가 되고 싶은 거냐고. 끌 끌. 5번. 말 똑바로 해야지. 이건 두 달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아직 두 달씩이나 남은 거라고. 어? 6번. 이상하다. 똥 오줌 못 가릴 나이는 아닐 텐데. 정신 좀 차리지 그래요? 7번. 아니 본인 전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고작 청첩장이니 예식장이니 신혼여행이니 지금 이딴 게 걱정이 된다고. 야 어처구니가 없다. 끌 끌. 8번. 오호. 보니까 전 여친도 여지를 좀 줬는데. 아니 나 진짜 궁금하다. 지금 이딴 게 고민이 되는 거야? 남미세야? 그런 거면 뭐 할 말 없고.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밖에 없다는 그 말을 정말로 믿냐? 잘 들어. 저 자식은 헤어진 후에도 쭉 걔를 좋아한 거야. 그렇게 욕을 했던 건 그만큼 미련이 오지게 남아서 그랬던 거고. 뭐 날짜가 12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네. 수연이가 네 인생 구해준 거다. 10번.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 여친한테 차여도 보험이 있잖아. 즉 네가 있으니까 용감하게 도전해보고 온 거예요. 이걸 알아야 돼. 달리 말하면 너는 영원한 세컨드라는 거야. 결혼했다가는 끌 끌 끌 끌 끌. 두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실수로 자꾸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친구의 남편. 먼저 카테고리와 안 맞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를 어디 털어놓을 수도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. 제목처럼 제 친구의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. 처음 받은 문자는 반년 전이죠. 지난 4월쯤이었고 그래도 이때는 단체 문자였거든요. 골프 스케줄 때문에. 그래가지고 뭐 잘못 보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엔 갑자기. 야 어디 잘 들어갔냐? 크크크. 이렇게 보내더니 조금 뒤에 바로. 앗 꽁꽁씨 죄송합니다. 이렇게 또 왔고요. 그런 뒤에 또 좀 뜸하다 싶더니. 지난달엔 새벽시간에 오타 한가득한 문자가 와 있길래. 아이씨 그지 같더라고. 그냥 차단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새벽시간에 저장이 안된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내 통이나 와있었고. 거기다가.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. 이런 문자도 있길래. 이건 또 뭐야. 누가 실수를 했나 하면서 그냥 차단하려고 하는데. 그 순간 번호 뒷번호를 보고 온로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. 그 친구 남편이 마지막 내 자리가 같은 숫자거든요. 어제 연락온 번호도 같은 뒷자리고. 예를 들면 뭐 4444 그런건가 봅니다. 차단 목록에 제가 저장을 했던 친구 남편 번호랑 뒷자리가 똑같더라구요. 저랑 우리 둘이 이야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. 왜 자꾸 이렇게 문자를 잘못 보내는 걸까요? 제가 괜히 예민해서 이러는 건지. 친구 남편이요? 이 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한두번 봤나? 그리고 결혼하고 낳은 뒤에 운동같이 한번 한 적이 있고. 이 친구네 집들이할 때 한번 보고. 또 다른 친구 결혼식 날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은 거? 이게 끝이구요. 저희 두 사람이 대화는 물론이고. 따로 본 적도 없어요.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? 댓글 1번. 이거 실수 아니구요. 잘못 보낸 척 쓰니 마음 떠보는 겁니다. 그냥 친구한테. 야 니 남편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문자 잘못 보내는 그런 경우 많이 있냐? 이런 식으로 슬쩍 떠보세요. 그리고 친구한테. 야 니 남편 폰에서 내 번호 좀 지워. 이렇게 이야기 하시구요.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혹시 나중에 역으로 쓴 이가 모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. 이 댓글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친구한테. 야 니 남편 혹시 술 먹고. 자기 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아무한테 연락하는 게 수주정이야? 나한테 벌써 몇 번이나 왔고. 오타도 되게 많이 쓰더라. 뭐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. 난 그래도 너무 불편하고 기분 나쁘거든. 이렇게 말해버리세요. 2번. 증거부터 남기고 친구한테 그냥 이야기해요. 니 남편 폰에서 내 번호 삭제해달라고. 이것도 이야기하고. 기분 나쁘니까. 그리고 친구랑 겹치는 친구들한테도 하소연 많이 해요. 안 그러잖아. 쓴이 어느 순간 쓴이도 모르는 사이에. 친구 남편이랑 꼬시는 개씨양. 그 시기 같은 년이 되어 있을 거라고. 알겠죠? 꼭 해야 돼요. 3번. 뒷자리만 일치해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쓴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. 친구가 보면 상관. 그 시기 했다고 길길이 날뛰 수도 있으니까. 대비를 똑바로 해야지. 되겠으니? 댓글들 감사합니다. 친구한테 이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? 2번. 네 당연히 말해야죠. 나중에 쓴이가.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. 억울해. 이렇게 말을 해도 쓴이 편 절대 없을 거라고. 애초에 남의 가정이랑은 아예 엮이질 말아야 됩니다.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. 커지기만 할 뿐 절대 작아지지 않는 법이거든요. 이야 그렇죠. 4번. 친구 남편 생각이 뭐냐고요?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고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아 이 그지 같은 게 절대 안 넘어오네 이거거든.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 남기고 네 친구한테 먼저 알려버려. 공개 처형 해버려. 5번. 나는 예전에 한밤중에 친구 남편놈이 전화를 해왔더라고. 술 처먹고 이상한 소리 하길래 그냥 끊었어요. 끊고 나서 그런 뒤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. 야 혹시 너 뭔 일이냐? 방금 네 남편이 술 처먹고 나한테 전화하던데 걱정된다. 이렇게 돌려가게 했더니 그 뒤로 두 번 다시나 안 걸려오더라고.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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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. 이거 옛날 90년대 개저씨들이 쓰는 수법인데 이걸 아직도 안 해. 지금 애비한테 배웠나?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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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고. 7번. 실수 아니고요. 실수하는 척 찔러 보다가 그렇게 계속해도 쓰니가 안 넘어오니까 성질이 나서 결국 저렇게 본색이 튀어나온 거야. 이거 무조건 친구한테 알리세요. 안 그랬다간 100% 쓰니가 나쁜 년대입니다. 이건 내 경험이에요. 그렇죠. 분명히 자기 남편이 범인인데 무조건 남편을 싸고 도는 그런 아짐애들이 있죠. 8번. 한번 자빠 떨어보겠다는 심사님 거 님도 알잖아요. 연락 잘못 보내는 빌미로 일단 연락을 이어가는 거고 이건 뭐다? 한마디로 쓰니를 개호구를 본다 이겁니다. 저런 자 입장에선 잘못 보냈는데 이 여자가 계속 거기서 말을 이어 와주고 뭔가 여지를 주는 것 같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거요.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다시 보내는 걸 보면 쓰니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. 실수 아니에요. 드릴까요? 그러나 그 나중에 사실 꽁꽁씨가 제 이상형이라 실수인 척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한 겁니다. 이라야지. 근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로 해줘요. 그 사람 예민한 거 잘 알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실수가 될 수가 없죠. 한 번은 이해를 할 수 있어. 정말 정말 한 번은.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소 연락을 주고 많이 주고 받던 사람이면 실수로 문자 한 번 잘못 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연락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한다.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. 무조건 공의입니다. 그리고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이거 그냥 방치하면 너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. 이런 또라이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. 감사합니다.